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여원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중등부 4강 두 번째 경기 충남 강경여중 대 전남 광영중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4강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광영중의 왼쪽에서 오른쪽 광영중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반대편을 봤습니다. 반대편 반대편 박스 왼쪽 박스 왼쪽 돌파 범혜주가 박스 한쪽까지 슛팅 막아냈습니다. 김시현의 김시현의 멋진 선방 박스 한쪽에 선수가 많습니다. 한 번에 오른발로 길게 갑니다. 여기서 앞라인 근처 중원 싸움 중원 싸움이 치열합니다. 윤다나가 전방으로 연결했고 공 살렸습니다. 지연 선수 앞쪽으로 하쿠큰정 1대1 슛! 골! 아 지금은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정미규, 황다빈 앞쪽으로 쇄도는 선수를 봤습니다. 안수정, 안수정 끝까지 안수정! 안수정이 박스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줍니다. 살짝 내자껏 송현지 얼리크로스에 바로 앞쪽까지 슛! 발에 제대로 얹히지 않으면서 유현우 선수 유현우의 오른발 빗맞았습니다. 오른발로 낮게 해당! 골 때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강경여중 대 광경중 0대0 팽팽한 승부였고요. 저희는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광경중의 왼쪽에서 오른쪽, 강경여중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강경여중이 툭 차놓고 달립니다. 툭 차놓고 달립니다. 주심의 두 명이 막아냈는데 그 사이를 황다빈이 뚫어냈습니다. 반대편, 반대편을 봤고요. 슛단 선수에서 슛! 골! 골! 광경중의 범예주 범예주가 후반 30초 51분에 선제골을 꼽아냈습니다. 범예주 골 여기서 황다빈이 반대편을 쇄도하는 선수를 봤고요. 한 번 튀긴 공을 스피드로 이겨내면서 그대로 골만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범예주 스쿠어는 1대 0이 됐습니다. 김연아의 슬로잉 공격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범예주가 왼발 시대 들어갔습니다! 범예주가 지금은 골을 넣은 지 얼마 되지 않고서 쿨링 브레이크 다시 재개가 되자마자 왼발로 왼발로 골을 넣었습니다. 범예주 이번 격이 두 번째 골 박스 안쪽에서 튀어나온 공을 공간이 열리자마자 바로 왼발로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로빙 슈팅을 성공했습니다. 역수핀 범예주 공을 뺏어냈고요. 윤다나 윤다나가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송현지가 박스 안쪽까지 돌파 그리고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송현지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지혜와 이온 이온과 지혜 왼발로 들어갔습니다. 지혜 깔끔한 깔끔한 왼발 슈팅 이온이 방향을 읽었지만 슛이 날카로웠습니다. 진경서의 헤더 다시 한 번 반대편을 맞고요. 연결됐습니다. 안수정 안수정 박스 한쪽으로 1대2 안수정 슛 벗어났습니다. 안수정 조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걷어내고 있고요. 지금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지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지금 주간시간에 동전골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런 기원기가 있습니까? 이런 기원기가 있습니까? 2대1로 끌려가던 강경려중에 지혜가 마지막 30초를 남겨두고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지혜의 동점골 왼쪽으로 흐른 공을 왼발로 정확하게 좋은 선방을 보여주던 이연 골키퍼를 제치고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스코어는 1위 짧게 졌고요. 범애주 오늘의 히어로 범애주가 한 번에 앞쪽으로 범혜주. 범혜주. 골이 들어갔습니다. 크로스로 올려줬는데, 수비수진들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터치를 했나요? 마지막에... 범애주 왼쪽으로 찍어졌습니다 범애주 박스 안쪽까지 박스 안쪽까지 왼발로 크로스 스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효원의 왼발 김효원의 왼발 지금 2대2의 균형이 깬지 1분도 되지 않아서 김효원이 주각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정말 멋진 경기 펼쳐졌습니다 4강 두 번째 경기 명경기를 펼쳐졌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강경여중과 광영중의 경기 4대2로 광영중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